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우리 계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아.. 아 집안 사람이야. 아 박수 없잖아. 재밌었어. 리액션. 미션. 좋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저희 리사 컴퍼니 회사에 입사하신 겁니다. 오늘 일관이 될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행성에 있는 스네기들을 틀어서 그걸 개 파는 회사입니다. 그러므로 괴물들과 생물들을 피해서 쓰레기를 이 함선으로 가져와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. 여기에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. 이번 일당량은 130달러. 그러면 괴물들을 피해서 돈을 계속 벌어야 된다는 거죠? 그렇죠.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. 뭔데요? 말해봅시다. 그 뭐하시는 분인데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? 10장 10장 10장. 그 여기 일반 사원이라 적혀 있는데요. 야 너희보다 하루 못 있었을까 선배야. 투하. 여기 지하식 있다. 어디에? 나 여기 하나도 안 보여. 어이 Mr. R screams! 긴장baren 되뇨다. 일단 앉아. 보세요? 야 이 개새끼야, 문을 닫아? 시발! 야 이 개새끼야, 문을 닫아? 야, 우리 이거 챙겨야지. 아, 가자. 시간 많이 남았다. 준비해, 준비해. 확인, 확인, 확인. 저 왼쪽에서 탈출구 보이지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어, 앞에서 점프해야 되거든? 어? 어? 야, 야, 병... 아이, 병신새끼들아! 아니, 같은 포즈로 같이 뛰어내렸어, 저 병신들! 오, 오라? 너무 빨리 뽑았는데? 지금 오전 10시인데 벌써 뽑았어. 아니, 그냥 파밍 끝나서 오는 걸 수도 있지. 뭐 이제 더 먹을 게 없으면. 야, 가오야. 어. 무전 기기가 왜 우리 없지 않아도? 나 챙겼는데? 한 게 있어, 너. 너 이거 네가 뽑았어? 어. 혼자 뽑았어, 아니면 누가 뽑으라 했어? 내가 뽑았는데. 오! 오, 앱 씨. 그, 무전 차 그냥 빨리 오라고. 아, 몬스터 만났다, 델로 만났다! 야, 잠깐만, 빨리 불러줘야겠는데? 델로야, 어! 델로가 포장이 돼서 왔어! 이 새끼 김밥 뗐어! 알루미늄 포장으로 김밥돼서 왔다고! 안 돼! 안 돼! 야, 델로 범위한테 빌악 하고 죽어버렸어. 아니, 그, 다 올라와봐. 우리 델로, 여기 김밥댔어. 어이구야, 어이구야. 어이구야, 어이구야. 어이구, 델로 처음부터 해버렸네? 아니, 델로 왜 이렇게. 어이구, 델로. 야, 델로, 델로 말 좀 해봐. 야, 우뿌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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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뿌뿡. 야, 델로야, 바로 돼. 아니, 야, 이거 살아있긴 한 거야? 잠깐만, 잠깐만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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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델로 축부인 좀 쓸게. 아유, 피곤하다, 야. 야, 시원해, 시원해? 아, 좀 시원한데, 얘? 얘, 썰더래서 좋다, 야.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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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수는 거 왜 하더라고. 어.. 터렛 같은 거 끄는 거 있던데요? 대로야 대로야 너한테만 얘기해줄테니까 협조 좀 해주라 뭔데요? 실수한 척 한 명 텔포에 오면 10만 원 준대 아 그래? 야 아니 야 저거 그냥 하면 어떡해! 왜? 뭐야 이거! 아! 아.. 뭐하냐? 미안 형 나 이거.. 나 이거.. 지금 옆에 버튼 누르다가 실수.. 아 미안 형 잠깐만 형 형 진짜 쏘리 쏘리 으하하하하하하하하 아우 된노시지 아니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너? 아니 이게 내 미션인데 니가 해도 되는 거야? 하지만 됐죠? 아 성공 아 성공 10만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만... 아니 장마고 한 번만 더 누르면 화낼나나? 그건 이제 미션도 아닌데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른 거잖아 아니야 나 이거 미션이야 아 그런 거야? 여긴 대체 뭐하는 데일까? 여긴 대체 뭐하는 데일까? 여긴 대체 뭐하는 데일까? 야, 통과가 어딨지 모르겠어. 여기 당근가 나와. 야야야야! 아이, 병! 저 병... 내 저럴 줄 알았다. 아유, 병신아! 아유, 병신. 저럴 줄 알았다. 왜 안하나 했네. 야, 근데 쟤 언제 저러나? 보고 있었어?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. 야, 마구나. 나 이거 하나만 살래. 안 돼. 아, 재고 랜턴 있어. 안 돼. 아, 왜? 야, 이거 재고 랜턴 50원밖에 안 해. 그럼 하나만 사. 오케이, 샀다. 하나 사고 싶대. 어, 야, 이거다. 호박 쳐, 호박 쳐. 야, 근데 이거 어떻게 쓰냐? 개귀엽네, 이거. 떼가리 생각나는 거 기분 탓이냐? 어우, 시끄러. 나 재고 랜턴 사기 전으로 되돌려줘, 진짜. 정신병 걸릴 것 같아, 야 미... 이, 이거, 이거,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벌집은? 브러쉬 PVP Shadow 저 새로운 걸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? 얼굴을 그렇기 그렇게 해. 뜯 야야야야! 왜 나야? 왜 나야? 왜 나야? 빨리 와x2 빨리 와x3 야야야야야야 야! 아이씨! 아이씨! 아니 개새끼야! 문 열어! 아이씨! 아이씨! 야! 문 닫은대로 죽었어! 왈도쿤! 그럼 문은 뭐야? 야! 문 닫고 나와갖고 갇혔어! 이새끼! 야! 야! 왜 거기 있어?! 으아아아아아아아아!! deceiving 40 år 야 이 새끼들가 250여 Cent 약 15 20 50원인데 손해가 138 원이잖아 안에 벌 들어왔 길래 알도쿤이 어그로 끌려가지고 문 닫고 나완것 shares 그들은 살아남자 그다음 Arrow 호박님 figure 쇼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안된다는데? 뭣? 다음에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? 안돼 그럼 그게 다음엔요 안돼 그럼 그게 다음엔요 다음엔요 아니 혹시 몰라서 너 방금 뭐한거야? 빨리 나오라고 두번 눌러줘 저번까지 괜찮아? 아 그런거야? 그럼 세번 둘러봐 한번 더 둘러봐 우리 그거 할까? 막 그댑!! 아 진짜 DK를lama요 안들 mid 너 더 물어ek Fucking 뭐테봤는데 이 새키 이거 밟는 태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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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키야 어 거기에서 왼쪽 나, 나 프리빙 못해 말도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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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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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빨리 나와 뒤에 못쓴다고 옼ierz 뭐야 너 왜 죽었어 몰라 나 벽 뚫어서 죽었어 야오오 아 és 웃 됐다 야 우리 이거 다 죽으면 판맹한거 잃어 밈다 하하아아 하하하하 야 아 저한테 끌자 안 해도 있는데 지금 사나다... 사람다 죽어있다 문 안 닿냐 왜 누구 자, 교환 Regional . . . . . . hunter 아니야 템 못 팔았어 템 못 팔았어 내 뻔 아니야? 괜찮아? 더 가? 형!! 왜 왜 지격 눌러? 뭔 소리야 방금?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님들? 기노새까나 야 할까요? 어? 예 그 소녀한테 대단히 따닌거 같애 소녀한테 따였다고? 다 뒤에 벽 붙이세요? 다 등 뒤에 벽 붙이고 다녀? 못됐다 아 엄마 안돼 엄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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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안돼 빨리와! 빨리와! 소녀 보인다 소녀 보인다 그녀가 보여요 그녀가 보여요 그녀가 보여요 밖에서 날 보고있어요 이 새끼 뛰어와! 이 새끼 뛰어와! 뛰어와! 안돼 이런뜻 기병이 나가리 닫아!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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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토크아 뭐해 죽었어? 강아지 아고디 발견했나봐 히히히히히 야 텔러 저거 어떻게 해야죠 저거 저거 거기는게 없어 이 새끼 눌렀다! 이 새끼 눌렀다! 텔러아! 아니 텔러다! omi 야 텔러omi! 제가 이러면 잠깐만! 안돼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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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미세! 벨로야? 잠깐만 그럼 다른 사람은? 카오야? 잠깐만 그럼 다른 사람은? 왈도쿤은? 왈도쿤은? 어 왈도쿤 장몽 사라졌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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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구리 살려! 마구리 살려! 어? 왈도쿤! 왈도쿤 사러 와야 되는데 이러면? 왈도쿤이라도 사러 와야 되는데? 이거 이거 내가 내가 잘해줘야 된다 이거? 죽을 것 같은 건 바로 눌러야 돼 통감 왈도쿤 가면 안 되고 가면 안 되는데! 어 어떻게 해! 오! 안 돼 Kansas cuz 우리 전등, 전등도 없어 어? 나가라 써버려! 압수 전등이랑 무선기 없어 우리 너 그러면 들기만 하고 안 쓴다고 약속해? 약속! 약속! 그거구나? 아야 장난치지마아! 농담은 그만더야 장난 그만쳐 그러다 진짜 써! 아... 오래만 생겼노냐 가르소! 하지말라고! 오래만 생겼노냐 가르소! 안 써져! 안 써져! 오! 여기서 안 써진다 야 쟤 가도 안 써져! 뭐야 아이 뭐해 이 병신들아 아이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고 우리 우리 이제 팔로 가야지 뭘 아니 왜 일로와! 왜 안팔아! 야 가면 누가 갖고 있...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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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개새끼야! 이 ㅆㅣ 못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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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둘 다 가면이야! 야 둘 다 가면이야! 열어 이 ㅆㅣㅣ! 이 ㅆㅣㅣ! 재미없다고! 열어! 아.. 이 ㅆㅣ.. 뭐해? 어차피 많이 했던 편이잖아! 어.. 어 쪼소.. 뒤엉쟈까.. 뒤엉쟈까.. 야 얘들아 그나저나 일단 꽉 잡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온다 아아아아아아 손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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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